하나 둘 셋 참다 오마이걸!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와우 아니 방금 나온 노래가 약간 소개 영상같이 나와서 저희가 처음에 자리를 잡는 게 조금 어색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네 사실 저희 오마이걸이요 영공대로 강연 페스티벌 두 번째 작년 3년에 아 3년 전에 왔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저희 잘 보이시나요? 네~~ 이야~~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? 아 앞으로 갈까요? 앞으로 갈까요? 그럼 좀 가까이 만나볼까요 여러분? 갈까요? 갈까요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우 안녕하세요 안녕 와 아니 일찍부터 오셔서 기다리셨죠? 그러니까요 오우 가까이서 보니까 조국이 뒤쪽까지 너무 잘 보이네요 오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우 반갑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기도 했고 다음 곡으로 여러분 던던댄스 들려드릴건데 네 네 지금보다 더 크게 환호해 주실 수 있죠?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고 던던댄스 한번 나올게요 네 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니까 맞아요 또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음은 마지막 곡이 남긴 했죠 맞아요 마지막 곡 혹시 어떤 곡을 짓고 싶으세요? 오우 살짝설레서요? 오우 그것은 정답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나가주시면 그러게 말했어요 아 뭐야 그러면 살짝설레서를 들려드릴건데 연습하고 가봅시다 리미씨 어떻게 됐나요? 자 살짝설레서 셋넷하면 가는거에요 여러분 준비됐어요? 3, 4, 살짝 더 크게 해볼까요? 더 크게 3, 4, 3, 4, 살짝 오우 아우 아주 좋으세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을 살짝설레서 들려드리면서 저희 영동대로 강남 댄스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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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й